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원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뭐 때문에 영상을 켰냐 하면요 어 요새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제가 어떤 메인보드 살 예정인데 이게 쓸만한가요 아니면 무슨 무슨 메인보드 샀는데 여기도 오버클럭이 적용되나요 이런 리프를 달아주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메인보드 고르는 방법이 되어서 약간이나마 제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정보가 아주 뭐 디테일하거나 전문적이지는 않을거에요 그렇게 설명해 드릴 능력도 안될뿐더러 어 여러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받으시면은 사실 좀 더 고르는데 힘들어질수도 있어요 왜 고려될게 너무 많아지니까요 간단하게 몇 종류만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떤거냐면 전원부 품질이라든지 어떤 컨트롤러나 모스패스 썼냐 페이즈가 몇이냐 이런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원부 품질을 총괄하게 되거든요 그런거에 대해서 약간 알려드리구요 그리고 어떤 이더넷 칩셋을 사용했는지 뭐 요새는 사실 다 기가 인터넷을 지원해요 근데 이더넷 칩셋이 너무 저가형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표기를 했구요 마지막으로 오디오 품질 이거 요새 내장 사운드도 품질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뭐 아직도 10년된 칩셋 쓰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귀로 듣기에 크게 불편할 정도 음질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보드만의 편차가 있어요 그 좀 더 음질이 좋은 칩셋을 사용한 보드 그런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흔히 이제 보드 하실때 가격도 많이 신경쓰시잖아요 가격도 다 표기를 해놓을거야 전원부 품질도 페이즈 컨트롤러 모스패스 이렇게 이렇게 표기를 해뒀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디자인 같은것도 신경쓸텐데 이거는 개인적인거라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할거에요 디자인은 패스 하도록 하구요 뭐 기타 뭐 특징이나 아니면은 뭐 수입사는 어떤다든지 아니면 유저들간의 이슈가 있다든지 그런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려드릴거에요 일단 그 말을 하기 앞서 메인보드 전원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보를 알려드리자면은 메인보드는 저번에 봤던 그래픽카드와 똑같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PWM 컨트롤러와 MOSFET, MOSFET 드라이버, 초크, 캐피시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하는 역할이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GPU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전원부가 이루어져 있지만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CPU에 대부분 CPU에요 CPU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요렇게 똑같은 부품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일부는 이제 메모리나 나머지 칩셋에 들어가기도 하구요 각 부분이 역할을 제가 알려드리자면은 PWM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 총괄적으로 제어를 하고요 그리고 이 컨트롤러가 없던 컨트롤러에 따라서 페이지 숫자가 바뀌어요 뭐 리얼 5페이지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 3플러스 2라든지 4플러스 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6페이지라든지 컨트롤러가 품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제어할 수 있는 페이지 숫자도 많아지고 전원부 제어할 때 품질도 좋아지겠죠 꽤나 중요한거에요 비싸기도 하고요 두번째 MOSFET, MOSFET 드라이버가 있어요 얘는 전기를 그냥 온오프 해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고요 요새는 통합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급형 보드에는 MOSFET과 MOSFET 드라이버가 합쳐서 DRMO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칩셋 하나로 나와요 그리고 초크, 초크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받았을 때 고주파음을 억제해주고요 코일로 전기를 흘리면서요 그리고 리플로이즈라고 용료하는 노이즈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여튼 필터 역할을 하는거에요 요게 있어야지 좀 더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이 되겠죠 캐피시터는 그 공급된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용량이 클수록 많은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량일수록 유리하게 돼요 요렇게 전원부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페이지다 카는데 전원부 막 10페이지다, 16페이지다, 야 저 전원부 정말 많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페이지가 다 같은 페이지가 아니에요 2열 페이지라는게 있고, 더블러 페이지가 있고 듀얼 아웃풋 방식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누가 이미 올려둔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하하하, 빌려 쓸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페이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PWM 컨트롤러, 이거 합쳐서 DRMOS 그리고 초크로 넘어갔다가 이제 캐피시터에 저장이 되는거죠 요 하나가 1페이지에요 요 MOSFET 드라이버부터 캐피시터까지요 PWM 컨트롤러가 몇개까지 요걸 컨트롤 해줄 수 있냐에 따라서 페이지 숫자가 나눠지게 될거에요 예를들어 컨트롤러가 2페이지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거면 요렇게 두개로 나눠지게 되겠죠 캐피시터는 두개가 뭉쳐서 하나인 경우도 있고요 각각 하나씩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튼 이거 MOSFET 드라이버부터 초크까지가 보통 1페이지라고 봐요 우리가 페이지를 새할렸때 초크를 새할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편하잖아요 이렇게 하나 묶여서 1페이지니까 다 볼 필요 없이 초크만 딱 새할려봐도 몇 페이지인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초크를 살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같은 페이지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리얼 페이지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는 제가 더블러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더블러 페이지는 어떠냐면은 PWM 컨트롤러가 신호를 보내줬어요 근데 보내줬을때 바로 요거 MOSFET 드라이브로 넘어가는게 아니라 더블러라는게 쪽으로 넘어가요 더블러 칩셋 이 더블러 칩셋이 이걸 또다시 나눠줘요 두 라인으로 그러면은 원래는 요게 두개까지 밖에 컨트롤 못하게 된다고 하면 더블러 칩셋을 꽂음으로써 4페이지까지가 컨트롤이 되게 되는거에요 움직일때 위에 리얼 페이지는 첫번째께 일을 하면은 두번째께 쉴 수가 있어요 두번째께 일을 하면 첫번째께 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량이 확인이 감소하게 되어있죠 2분의 1 수준으로 그럼 이 4페이지는 어떻게 되냐 더블러 칩셋이 이걸 또다시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1-1이 움직이면은 1-2나 2-1이나 2-2는 3개는 한꺼번에 쉬게 되는거에요 하나가 움직일때 나머지 3개가 쉬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하량이 4분의 1로 주겠죠 확실히 발열 특성이나 정기적 안정 같은게 훨씬 유리해지는거에요 캐피시터 양도 많이 늘어나고 초코도 여러개가 되니까요 부하량 많이 나눠봤겠죠 마지막은 듀얼 아웃풋 방식인데 이게 뻥 페이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초크 숫자로 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정식 페이지라 좀 애매하게 되요 이게 아까는 더블러 칩셋이 중간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고 그냥 그 그 그 모스펫 드라이버에서 바로 신호가 나가는데 신호가 한 라인 나가는게 아니라 두 라인을 한꺼번에 주는거에요 그러면은 밑에꺼 두개는 한꺼번에 쉬고 위에꺼 두개는 한꺼번에 일하고 아니면 위에꺼 두개 한꺼번에 쉬고 밑에꺼 두개가 한꺼번에 일하게 되는거에요 각각 하나씩 나눠서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 이것도 부하량이 주는건 맞지만 위의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좀 정기적으로 불리한 방식입니다 예 이거 누가 적어놨는데 4페이지와 같은 동작 4페이지와 같은 장점을 갖지만 더블러 칩셋은 듀얼 아웃풋셋 같은 경우에는 2페이지와 똑같은 동작을 보이잖아요 보이면 예 한개 움직일 동안 세개 쉬는게 아니라 두개 움직이고 두개 쉬게 되니까요 그래서 4페이지의 출력 전류량은 전류량은 커지지만 동작 자체는 두개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뭐 발열 같은거는 약간 줄어들 수 있어도 사실 다같이 쉬는 뭐 이거 한개만 움직이고 세개 쉬는 그런거보다는 일을 더 하게 되니까 부하는 조금 더 높다 전기 특성은 조금 더 나쁠 수가 있다 대충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요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실 분이 있겠지만 저는 아는 짓이 여기까지라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이나 전원분은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는 실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10만원대부터 20만원 사이까지 이렇게 나눠 놨어요 밑에꺼는 20만원부터 30만원 사이까지에요 일단 중 하 이거 중장가격하기도 좀 그런데 9600K부터 9900K CPU 사신분들은 최소 이 정도 라인은 갈거라고 생각을 해요 B시리즈는 잘 안쓰실거에요 그래도 10만원 한 중반 정도는 사용하신다 생각하고 중후반 정도는 요정도 메인보드는 쓰시겠죠 오버클럭 안한다고 하면은 이 메인보드가 다 저는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9900K 정도까지 쓰실 경우에는 요 노란색 페이지 숫자가 많은거 있죠 9900K 9900K i9 쓰실때는 요 노란색 위주로 쓰시는걸 추천드려요 나머지는 8페이지라던거나 아니면 심지어 4페이지짜리도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예를들어 4 곱하기 2 플러스 2페이지라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총 10페이지가 되는데 실제로 CPU에 들어가는거는 요 4 곱하기 2까지입니다 뒤에 플러스 2라고 붙어있는 것들은 10페이지라고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 메모리나 기타 칩셋에 들어가는 페이지에요 그럼 요건 8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5 곱하기 2니까 그냥 그대로 10페이지일거고요 요거 4 곱하기 2 플러스 1이니까 10페이지에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8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CPU에 가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요 앞에거 곱한것만 딱 생각하시고 요만큼 CPU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보시면 얘들은 MOSFET을 DRMOS가 아니라 그냥 MOSFET과 MOSFET 드라베가 나눠져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좀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원부는 온도가 조금 높게 나올거에요 페이지 숫자가 많아지면은 온도가 낮아지는건 맞지만 MOSFET 자체가 좀 싸구려들이라서 높은 전원부 온도가 나올거고요 오버클럭은 외방은 생각하지 않는게 좋아요 9600K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9900K로 오버클럭은 요 라인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뒤에꺼 보면은 똑같은 뭐 페이지와 이제 컨트롤러를 뭐 사용하더라도 아니 똑같은 페이지를 쓰더라도 컨트롤러는 다르잖아요 그 컨트롤러에 따라서 디지털 방식이 있고 아날로그 방식이 있고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어요 사실상 아날로그와 하이브리드는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얘들은 구형 방식이라서 온도가 좀 높게 나옵니다 똑같은 페이지라도 디지털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녹색에 제가 체크해놓는 것들 있죠 요거 위주로 보시는게 좋아요 왜냐면 노란색으로 찍어놓은거랑 녹색이랑 다 고려해서 보시면은 지금 기가바이트 보드가 가장 전원부는 요 20만원 이하일 때 좋다 그중에서 Z390 GAMINGX나 Z390 M GAMING 혹은 그 Z390 UD DURAL EDITION 요거 세가지가 가장 전원부 품질은 좋을거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스포상으로 그래요 예 이중에서 또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하는게 몇개 있잖아요 기가바이트게 다 좋은게 아니고요 Z390 M DURAL EDITION 요거는 사지 마세요 요거는 4페이지 4페이지 디지털 페이지 디지털이긴 한데 더블러 방식이나 듀얼 어플이 적용이 아예 안된 그냥 리얼 4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요놈같은게는 어 좀 높은 CPU를 사용할때 전원부가 불안불안할거에요 4페이지도 누구는 커버된다 그러는데 사실 9900K 4페이지 짜에 박아보면은 온도 막 미친듯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추천하진 않아요 그 정도급 쓸거면은 이거는 그냥 패스하셔야 돼요 미니보드 써야된다 그래서 굳이 이거 산다 그러면은 아 진짜 전 제가 보기엔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빨간색 체크하는거 보면은 리얼텍 그 887 칩셋 사운드 칩셋 쓰는 보드가 두가지가 있어요 이게 데시벨은 892보다 2 높거든요 어 그럼 좀 더 좋은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나온지 한 10년 된 내장 사운드고요 차이점은 그거에요 위에 892는 7.1채널 플러스 2에요 그래서 사실상 10채널인데 10채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밑에 요놈은 그냥 7.1채널이에요 고거 차이정도 그래서 사실 성능은 고나물의 꼬밥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칠해놨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 요 공나노되어있는것들은 제가 스펙을 PDF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어쩔수 없이 비워뒀어요 결과잡았을때 이 라인급에서는 그나마 쓸만한 놈들은 요 기가바이트 세종류다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20만원부터 30만원 사이 여기부터는 괜찮은 놈들이 꽤 많아요 뒤에 제가 쭉 적어놨지만 음 대부분 다 디지털이에요 대부분 다 디지털이고 요 토마워크나 게이밍 엣지 요 시리즈만 하이브리드일거라 예상이 됩니다 저는 생김새가 그 A프로랑 똑같더라구요 요 msi A프로랑 물론 뜯어보지 못해서 확실하진 않구요 요것도 데이트가 잘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예상된걸 적어뒀는데 어찌됐던 요 두종류는 피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음 요 라인부터 이제 내장 사운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리얼텍 1220 을 써요 요게 어느정도 맞기라도 위에 892 칩셋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음질이 좋습니다 뒤에 뭐 형식번호 조금씩 다른거는 크게 다를건 없구요 다 같은 칩셋이라 보시면 되요 그리고 몇종류가 이제 이게 슈프라임 에펙스 s1220a 칩셋을 쓰는데 이거 사실 그냥 에펙스 이열텍 20만원부터 30만원 사이때 라인은 좀 달라요 DRMOS 쓰는 메인보드 종류가 절반이나 됩니다 아까 통합모스팻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확실히 전기적 특성이 좋고 온도가 낮게 나오거든요 고걸 사용한 놈들이 이렇게 많아요 물론 이것들도 다 종류가 다르니까 약간의 전기적 특성 차이는 있을까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요 통합이 아닌 애들보다는 어떤 놈비든 다 좋을겁니다 그래서 요 노란색 칠해져있는거 위주로 고르시면 좋구요 어 전원부는 요 기가바이트가 그 Z370에서 판매량이 부진했는지 칼을 갈았더라구요 또 전원부는 기가바이트게 제일 좋아요 보시기 말이지만 이게 더블러 방식을 이용해서 6x2 cpu에 들어가는 페이지가 12페이지에요 가장 높아요 요 기가바이트 세종류가 어로스 프로 어로스 프로 와이파이 그리고 어로스 엘리트 요 세제품이 전원부품질은 가장 좋고 거기에다가 사운드 칩셋도 좋은걸 썼고 디지털에 더블러 방식까지 다 선택했다 제가 보기에는 MOSFET도 좋은걸 썼으니까 요 세종류 쓰는게 요 가격대에선 가장 좋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가바이트 메인모드가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유통사가 사실 아시다시피 뭐 jc연 jcx 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 네 별로 음 jc연 말고도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 유통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가바이트 싫어하시는 분들 좀 있을거에요 그것도 있고 제가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메모리 오버클럭이 잘 안되요 이게 메인보드 설계 탓인지 아니면 바이오스 설정 탓인지 모르겠지만 음 에즈락과 비교하면 확실히 떨어지고요 아수스와 비교해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튼 메모리 오버클럭이 좀 잘 안됩니다 다만 전원보드는 꽤나 착해요 전원보드 이렇게 품질 좋은걸 써서 그런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메모리 클럭을 좀 높게 오버클럭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가바이트 보드는 한번 생각좀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걸리신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두종류를 선택해드릴게요 애플 게이밍 이게 8페이지 이제 10페이지 그렇게 되는데 딴거는 패스하고 요거 모스팃을 보면은 요 두놈 다 통합 모스팃을 썼어요 그래서 전원본도가 꽤나 높게 나오진 않아요 이 모스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맨하스 아운드 칩샷도 개최한거 썼고 둘 다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차선책을 선택한다면은 다른 브랜드로 제가 보기에는 ASUS Logistics F 혹은 에즈락 Z390 Extreme4를 쓰는걸 추천드려요 그걸 제외하고는 요 뒤에 뭐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듀얼 인터넷 지원하는 제품이 있고요 요 Z390 M ITX 슬러시 AC 요거는 듀얼리드넷 지원에 와이파이까지 지원해줍니다 그 위에꺼 기가바이트 Z390 i 어로스 프로 와이파이도 와이파이랑 ITX 사이즈를 가지고 있구요 그 정도가 특이 사항이 될거구요 음 그거 넘어가고 이제 유통사나 유저들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MSI는 Z370 에 비교해서 음 그래도 조금 나아진 편이긴 한데 아직까지 오버클럭하기에는 좀 수치가 높게 나오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아요 메모리 오버는 기가바이트보다 잘 되지만 중저가형일 때 아니면 중가형일 때 전원부 품질이 좀 떨어지는지 CPU 오버클럭이 좀 안된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F라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거 MOSFET을 싸구를 썼거든요 그래서 오버클럭할 생각하면은 무조건 F라인 위로 가야됩니다 아수스꺼는 그것때문에 추천을 하진 않구요 F를 제외하고요 스트릭스 Z390 F만 쓰세요 요 라인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가성비하고 모든걸 따지면은 사람들이 추천이 많은 이유가 있죠 Z390 E-Stream4 에즈락계에 가격에 비해서는 페이지도 넉넉하구요 그리고 MOSFET도 이전 Z370 보다는 업그레이가 된거거든요 페어리 차일드라는 회사건데 요거 품질 꽤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에다가 뭐 어디 하나 떨어지는거 없잖아요 리얼텍 사운드 고급형도 사용을 했구요 디지털하고 더블러 방식도 다 채용을 했는 메인보드에요 그런거에 비해서 가격은 많이 저렴하죠 21만원대니까 진짜 가성비를 따진다면은 요 X4 쓰시구요 아니면은 램오버를 약간 포기하시고 기가바이트 보드가 전원부가 좀 튼튼했다 요 세가지가 그리고 그것도 다 싣고 딴거 사겠다 하시면은 아주스 F 스트릭스 F 추천드립니다 그거 제외하고도 그냥 대충 보고 이 항목이 세개 정도가 딱 들어간다면은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두개는 좀 애매하구요 제가 색칠했는게서 세개가 들어간다면 그냥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린건 여기까지였구요 선택은 여러분이 보고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로 제가 딱 정리해놨으니까 눈에는 잘 들어올거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제일 많이 팔리는 사실 10만원대부터 30만원대가 제일 많이 팔리거든요 가성비 메인보드 어떤게 선택한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버클럭 하실거면은 그래도 2, 30대 사이를 가셔야 되구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그리고 오버클럭 안하더라도 9900K급을 쓰실거면은 적어도 10페이지 정도 되는걸 사시는걸 추천드리구요 마지막으로 기가바이트가 전원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중에서는 기가바이트 보드들이 대부분 전원부가 좋았다 다만 기가바이트 보드는 메모리가 잘 안됐다 정도까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요번에 올려드린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은 다음번에는 그 Z390 30만원 이상부터 70만원 사이일 때까지 완전 하이엔드컵도 보여드리구요 그 다음에 AMD컵도 빠질 순 없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리뷰를 올려드릴 예정이니 어 구독과 구독과 뭐지 구독과 뭐였지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다음 영상이 빠르게 올라갈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구요 어 긴 얘기였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이만시성조였습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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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